빨간 어그로가 의외로 안 쌓이는데 아프리카논들 대니까 해적이라 그런지 괜찮은가 주변 나라가 별 얘기를 안하는데 얼마나 분탕질을 치고 댕겼으면 어우 400원이나 있네 돈을 좀 덜 뜯더라도 땅을 좀 덜 뜯더라도 돈을 10부자였네 동맹은 마음껏 될 것 같고 저 얘네들이 이제 오스만 이런 동맹매지면 짜증나죠? 야 해적을 털어먹었다 역시 우린 터는게 제맛이라니까 음 코어 박고있죠 땡큐 뭐 타러 돈을 벌어서 갚아 빚을 낸 다음에 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을 연예계에 진출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갚으면 되죠 뭐 타러 이거 끽끽거리고 힘들게 삽니까 사기치면 되지 빛을 먼저 탁 내고 이런 애들 털어먹으면 돼요 우와 우와 부자다 야 이거 위험한데? 원주민이 예상 예상 예상보다 센데? 잠깐만 이거 여기 펴지면 용병을 두개 더 뽑아가지고 여기다 보충해줘야겠어 너무 세다 원주민 했는데 죽겠어 아라곤 40개? 아직 안될텐데 잠시만 음 네 아직은 지금 딱 40 잠시만 아 근데 48개인데 지금 48개거든요 근데 40개보다 적는거 조건은 안되지만 이 둘중에 하나 우리 카스티아가 32개보다 되는데 조건이 잠깐만요 카스티아가 32개보다 아니 아라곤이 32개보다 적을 때 지금 27개 32개가 조건이네요 아라곤은 32개가 조건이고 현재 27개 우리는 40개보다 적어야 되는데 현재 48개니까 둘중 하나만 하면 되니까 아라곤만 조절해주면은 지금 5개만 더 먹여도 제노아 먹이고 뭐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싸보이까지 딱 대 하나 둘 셋 넷 그쵸? 4개 12개는 있는거 써야되니까 4개고 프랑스도 하나 더 먹여도 되지만 여기 끝에 있는거 아라곤 하나 더 먹이면 딱 5개 레스덴이니까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정 안되면 뺏으면 되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딸라이디 파워 딸라이더 파워 주는거 받고 엠바고 치는거 하고 포르투갈한테 아 빛이 있네 아 이놈들 나폴리한테 뜯기 인컴 뜯기 관계 마이너스 100 뜯고 아라곤을 또 착취하고 또 착취하고 빛도 갚고 이거야말로 창조경제 막 뜯어서 갚아 됐어 됐어 뜯어서 갚으면 돼요 아 그리고 탐험은 다했지 또 어디를 때리나 아 모로코 모로코가 2년 있다가 모로코 때릴 준비해야겠네 기다려서 모로코를 드려야겠어요 모로코 하나만 더 먹으면 되죠 두개만 더 먹으면 되네요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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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좀 하고 아 장군이 너무 많지 하나만 해야겠다 모로코 밸런군이 요새 끄고 유지비 감소하고 배도 잠깐 꺼놓을까요 아 배를 꺼놓으면 안되는구나 무역을 하기 때문에 요거만 잠깐 좋습니다 아 교황 됐네요 좋습니다 교황도 좋죠 어 스타빌리티 스타빌리티 하나 아 이 카톨릭이 되게 좋아요 난 카톨릭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교황청 쓸 수 있어가지고 사기인 것 같아 마지막 하나 남았고요 아 골든 해당을 지금 터트려야 되지 않나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사실 우디가 프랑스만 프랑스만 조지면 폴반스 동맹 아마 프랑스랑 동맹일걸 지금 프랑스만 조지면 크게 적이 없는데 골든 해당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빚을 갚고 유럽 내 적이 없고 만날 일이 없어요 유럽 애들이랑 북유럽이나 조금 노르웨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애들이랑 영 잉글랜드 때리면 잉글랜드는 크게 육군은 약 세지 않고 드람만 잘하면 프랑스는 근데 아직 몰라요 지금 프랑스는 파리까지는 우리가 장악을 해야지 안심할 수 파리만 애들이 파리 하나만 있어도 살아난 애들이라 프르방스는 아마 프랑스 프랑스랑 동맹 안 했네요 프랑스는 프르방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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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글랜드까지는 시비를 만들어도 좋네요 가스통 애들이 그러면 프르방스도 시비를 만들려고 그러고 라이벌이 오스만 오스만 라이벌 하면 분명히 프랑스랑 오스만은 동맹할텐데 그치 만들려고 그러고 끝나기 직전에 요거 끝나기 직전에 터트리자 106개월 남았는데 끝나기 직전에 터트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쓸거는 음 A 감소하는거 아니면은 트랜스퍼 서브젝트 속구글 하나를 이전에 놓을게 있나 에이 그냥 A주지면 갈게요 뭐야 어제 죽었어 아이 죽었다 죽었다 3개는 있어야 되더라고 에이 원준이한테 죽었네 350 후안 괜찮은데요? 아니야 괜찮지 않잖아 350이네 8이네 아이씨 진짜 아 그러니까 우리 유지백 줄여서 죽은걸 수도 있겠다 유지백 줄여서 죽었나보네 아이씨 갈자고 또? 아 자꾸 갈래 왜 자꾸 갈어요 여러분 근데 좀 저는 항상 총합 9 이하면 갈거든요 애를 못내면 어떡할거야 오수만 골드 내렸다 퇴렸다 음 여기 군포 남는걸로 우리는 수도회를 갑시다 개종이 안되서 못하나요 코어가 풀코어가 막혀야지 되는구나 요건 발란도를 줄여주고 황패도 떨어뜨려주고 맨파워를 늘려주고 우리가 이 포인트로 할 수 있는게 생겨서 좋네요 공포가 되게 애매했는데 효과는 하나밖에 못하겠지 수도회 설립 풀코어 여기에다 하나 해주면은 괜찮긴 하겠다 그치 아 여러분 마디아 나왔다 또 2,3,1이잖아요 아 스트레이트 뭐야 이게 6이잖아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망했다고 1,2,3 뭐야 1,2,3 포커치다 왔어 아 지나치 도박은 이래서 안돼 한 번 더 알자고 아 참 좋은거 나오겠죠 1년 남았어요 아 장군도 죽었네 콜럼버스가 죽었나 콜럼버스가 죽었네 에이 아니야 아니야 얘가 콜럼버스네 어 탐사하는 장군이 죽었네 에이 무즘만 무즘만 어 동근은 안갈려요 근데 이제 동근을 했는데 광기도가 마이너스 때 죽으면 그때 없어지죠 아 또 빌려 인플루 얼마야 아직 9.8 괜찮아 한금만 실어 오면 돼 이뚜카앗 이뚜카앗 여기 얼마 우리가 스트레이트 하고 있죠 1.252카앗 뭐 이건 나쁘진 않은데 2.252카앗 아 아 faster colonist 아니 부패돈 왜 올라가요 0.4가 아 할인됐다는 얘기구나 0.4가 할인되고 이노베이션 때문에 0.8이 0.4가 죽 붙고 0.8이 할인해가지고 398이라는 얘기구나 깜짝이야 링클리즈 그리고 프로덕 옥션인가요 네 생산효율 생산된 제품효율 332 아 예 만족하자 안되겠어 6.7.8 또 8 나왔어 또 8 나왔다고 이사벨이 또 나왔다고 아까 죽은 애가 이사벨 아니었나 환생했는데 얘를 환생시키려고 미신을 100을 썼는데 금강이 있어요 라만차에 라만차가 어디야 여기서 금강이 있다 아 여기 라만차 개발 안했지요 당연히 개발비용 감소하는 거 있나요 라만차 딱 때려봤고 아 진작에 알려주시지 많이 낫네요 네 밑에도 금강 먹고 우리가 여기다가 개발을 투자하자 러스트 인 마인 앤 스페이스 스피드 스피드 막 원주민을 갈아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좋아 마드리드의 1 베스트엑스 행인이 100값이고 헤헤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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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니 그걸 알면 돈 무지 많이 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오타카엤 아니 그걸 아는 돈 무지 많이 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어떡하 아 여러분 왜 지금 알려줬어요 우리 존간님들 우리 존간님들을 왜 지금 알려줬어요 머러컬 유전 끝 반란도 많이 쓰일 좋은데 개종력 좋습니다 머러컬도 때려가지고 야이씨 웃으면 뭐야 잠깐만 아니 우리 고갈 시켜도 돼 금 많아 신데루계 당분간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내일 생각하다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어요 승만이가 온다는데 아 홀리워드 있지 왜냐면 얘들이 여기 뭐라고 해서 걸려있는데 승만이가 배가 얼마나 있나 걸리 14척 갖고 우리한테 못 비비죠 근데 걸어들어오면 어떡할까 걸어들어오면 망하는데 5만명이 설마 걸어오겠어? 이거 홀리워드 때리면 안 되겠어 그치 홀리워드 때리면 안 되고 어 빨리 이 명분을 얻고 오스만이 오면 갈아버리자 설마 걸어오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모로코랑 동맹인데 도와주러 가겠습니까 우선 아니면 나 같으면 안 갈텐데 안전하게 땅 뜯기? 안 돼 안 돼 동맹 깨기 남자는 고야 못 먹어도 고 우와 우리 인프레션 막 올라간다 뭔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네 못 먹어도 고하고 오는 배는 다 박살래 얘들아 베들아 모여 꼰대를 보여줘 어 네에라 좀 불리한데 이거 뭔가 이거 잠깐 설마 지진 않겠지? 원래 우리가 이겼어 역사적으로도 원래 이기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무적함대로 우리가 무적함대가 된 거거든? 어 아니야 겔리예요 겔리 터졌어요 건방진 오스만 해적놈들이 어디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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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오스만 해적놈들 자식들아 다 돼졌어 어 레판토의 존이야 레판토의 존의 재현이야 또 레판토의 존 틀까요? 노래를 아 위에 있네요 이럴 때 한번 스페인뽕 한번 오는 거 perché 지금은 오는 거지 뭐 마아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 레판토에 전 좋아쓰 어디 갤리를 가지고 깝쳐 베니스랑 싸움 중이라 어디한테 안 오겠네요 이 와중에 웃음 하던 먹어봐 상륙해서 웃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약탈 다했나? 어? 내가 약탈할 건데 어? 완성했어요. 콜러니 열대 나무다 북미로 목까지 이게 완성이 안되죠 9,000명이나 있어 무슨 어? 안정도 1 끝 야 쎄다 오즈만 쎄다 쎄 교황 프랑스 교황 교황 아저씨 나랑 친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바이블 더러운 신개놈들도 퍼지나요? 트램센 해적이 또 우리 애들은 건너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니들은 가지마 진정해 콩고 치명 콩고 물 누구야? 맘에 들었어 맘에 드는 드래위였어요 23일 프랑스가 라이벌 옆에 데우고 갑시다 여기죠 눈이 침침하지? 어우 잘 안보이네 아 B2다 B2 빛 4개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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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렙이고 하나 더 찍어야 되고 전쟁세금 거뒀죠 포투카랑 우유랑 갈라먹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카멜론 카멜론이군요 카멜론 카멜론 형님들이 축구 좀 잘하시죠 됐다 박살용으로 한 5K 정도 하나 마련을 해내야겠어 왔다 갔다니 귀찮네 오스만이 딱히 우리가 드랍할 데가 없네 아쉬운 거는 그쵸 아 요새도 많이 만들어놨고 어 건너오려고 그러나 육지로 근데 여기 베니스가 전쟁에 걸려있어가지고 아 못 건너오겠죠 다행히도 오토니꺼는 안주겠죠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전쟁건거는 돈이다 빛 돌려 막기 페라 히전 끝 프랑스도 이제 끝나지 않나 네 프랑스 3년 이따가 대왕선 12척이면 뭐 무작하면 되죠 당할 자가 없습니다 헤비쉽이 12개인데 잉글랜드랑 해도 우리 자신이 실역사에서는 실력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레판토 레판토 회전인가요? 레판토 회전이 아니지 뭐지 트위폴리 회전인가요? 우리가 졌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칼레? 칼레에요? 아 칼레 회전 칼레 회전이군요 네 칼레 회전 트위폴리 회전은 뭐 누가 진거지? 뭐야? 또 했어? 야 왜 이렇게 빨리 해야지? 2단계가 있어 벌써 어? 신나 회원수가 줄었다 잠깐만 그러면은 떨어져 나갔다는 건데? 오케이 됐어 이탈리아 우리 먹을 수 있다 좋습니다 음음 시에나부터 시에나부터 먹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야망을 이제 우리 할 수가 있죠 어그로가 좀 쌓이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거 조심해야 되는데 음... 어떤 событ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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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